우리가 이제 옥탑방에 문제한데 오늘 오는 친구가 예능계에 문제하다, 대놓고 문제하다 저는 이제 일주일 없이 경험을 했고 이 친구 진짜 문제가 많아, 이 친구가? 이 친구가 문제가 많다 보다는 직설적이고 시원시원하고 통제는 안 돼요 이 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지 센 언니? 센 언니! 그냥 센 게 아니야? 요즘 가장 핫한 대세 예능입니다 그래?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컴온! 오케이, 컴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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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, 재시! 컴온! 여기 왜 이렇게 덥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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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다는 거지 센 씨, 컴온! 덥니까? 거기서! 다시! 아니, 옆에서 왜 양념을 치냐고요! 왜 양념을 치냐고요! 또 다시! 더포 무시하시면 더 싶었어 참아! 제시가 요즘 너무 바쁘더라고. 그래. 예능 대세. 아니 언니가 예능 대세죠. 아이 그래. 잠깐만 한 번 더. 제시야 왜 이렇게 정자해졌어? 뭐 좀 얌전하게 하려고. 왜? 아. 좀 낯설어요. 그리고 다른 분들. 좀 패드 꽁꽁 좀 걸린 느낌 드죠? 아 여기 너무. Very very tight. 이 정도면 크지 방이에요? 이 정도면 크잖아요. 큰 방이야? 네. 크지. 옥탑 방인데. 제시 그냥 편안하게 릴렉스. 하던대로. 컴온. 컴온 제시. 뭔가 너무 부끄러워. 왜왜왜왜왜왜. 제시가 그 낯을 좀 가려. 좀 다 봐봐. 여기. 나는 본 적 있어. 한 3년 전인가 아는 형님한테 한 번 나왔을 때. 그때 한 번 봤어. 3년 됐지. 누군지 알아? 나도 본 적이 없는데. 뭐 하시는 분이에요? 뭐 하시는 분이에요? 왜 뭐 하면서 하면? 여기 일하시는 분이예요? 모르다 모르다 모르다. 네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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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국 선배님. 제시가 여기 보고 있었어. 이름을 외우고 한다봐. 여기는 여기는? 용. 만. 고마워. 제시 제 이름 알아요? 버즈. 옛날부터 팬이었어요. 이름, 민. 민인가? 거의 다 있어. 왜 다 용이에요? 용. 민, 민들이라고. 용민! 제가 왜냐면 사실은 제가 솔직히 이름을 TV를 안 봐요. 그래서 이름, 얼굴은 다 알고 선배님들 다 아는데 너무 어려워. 은희 언니. 성이 뭐예요? 김은희. 나는 작가야. 킹덤 잘 봤어요. 언니 성 뭐죠? 성은희. 김수. 언니는 성이 김이에요? 아니. 박김숙이잖아. 누나 김씨 아니었어요? 나는 그냥 숙이 하나 글자인 줄 알았어. 나는 그냥 숙이 하나 글자인 줄 알았어. 김씨 아니야? 나는 언니가 이름이 딱. 아 맞네. 엉망진창이네. 김씨. 아니 근데 경은희를 일반 참가자로 착각해서 아 잠깐만 기억날 거 아 맞아 맞아. 그때 그랬죠. 현장에서. 그때 일반인인 줄 알았어요. 그쵸? 어. 그래서 그거 뭐였지? 두에까지. 두에까지. 하이. 하이. 되게 웃는다. 아 윙윤 씨. 아 아까 아까 아니니까. 네네. 네네. 왜냐면 거기가 다. 다수 일반인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니까 헷갈리는 거야. 누가 누가. 되게 달라 보였어요. 그때. 그때 살 되게 많이 뺐었어요. 그때. 맞아요 맞아요. 많이 빼가지고 아마 했었던 것 같아. 그때 노래를 같이 못했으니까. 오늘 노래 하나 같이 한번. 그래. 제시 요즘 누누난나 챌린지 하고 있거든. 그래. 그래. 우리 경은이가 춤을 좀 잘 잘해요. 댄싱머신이니까. 댄싱머신. 요 댄싱머신? 댄싱머신. 알려줘. 누누난나 챌린지. 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. 빵댕이를 쳐야 돼. 근데 오빠는 뭐를 해야 하지? 다른 거. 오빠가 유명한 것들을 뭐 했어? 머리에다가. 머리에다가. 마이크를 두성창법으로. 마이크를 여기다 대고 노래하거든. 진실. 진실. 왜 성냥이 좋아서? 완전. 옛날에 잘못 배워서. 그걸로 많이 옵니다. 가시가 돼요. 어디까지 올라가냐 솔직히. 어디까지 올라가요? 락컬. 그 영상으로 보면 거의. 뭐 이거는. 거의 한 이 정도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밑으로는 김연자세. 위로는 김경훈. 나는 성냥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. 그렇죠? 제시가 춤을 먼저 추면. 내가 그걸 따라 할게. 오케이. 자 그럼 경훈이 옆에서. 그랬어 나 누누나나. 원. 투. 트리. 포. 올라와. 엑스. 누누누누나나. 야. 욕한 줄 알았대. 백원. 오빠 여기서 개인기를 보여주는 거야. 이렇게 하고 있을게 그냥. 그래. 잡아. 잡아. 더 빨리 해봐. 그렇지. 오른쪽부터. 정리 이렇게. 아니 처음이야. 아니야. 이 느낌이야. 야 이거. 동경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다 이제. 어디야. 네. 거기에 만지지 말고.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. 아니 만지면 돼요. 왜 섹시하게 하는데 누나. 누나 누나. 이렇게. 배우 성도 처음이야. 오케이. 오케이. 오 덥네. 싫었네. 레이. 엄마바 엑스. 엄마바 엑스. 엄마바 엑스. 웃기다 기다리. 귀엽게 마주보고 천뽕 천뽕! 손을 맞춰와! 손을 맞춰와! 야! 통 아저씨야? 뭐야? 야! 통 아저씨야! 이 통 아저씨야? 정말 재밌었어. 경훈이, 경훈이 특허 특허 나왔네. 경훈아! 경훈아!